인도주의적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사단법인 솔쌤이 설립 감사협의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여의도 승복원교회 이영훈 목사가 증인이 되어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솔쌤 고명진 이사장의 단체 소개와 고문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과 국민문화재단 박종화 이사장, 사단법인 남북나눔 지영은 이사장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미국 대북지원단체인 크로스미션의 이재민 장로가 선교 보고했습니다. 솔쌤은 화해와 협력,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인도주의적 대북 의료지원, 교류협력, 긴급 구호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북지원단체입니다.